얘네 다 처음 보는데 뭐라구요? 마크 달라고 봤나? 마크 뗄 수 있나? 50위 안에서 열면 다 마크 쳤던데? 8번 나오고 확인 8번들 와마 9번 하나 올라갔어요 9번 하나 다운됐어 적배 안 보임 9번 하나 다운됐어 적배에 하나 있다 2층 하나 10번 하나 시바람 아기들 참 욕 잘해 아 나 bt샷이야 b 하나 더 있었어 소음할 때 우선 소음이 있겠어? 여기가 계속 소음인데 하나는 안 보인다 잘 돼 돌아서 오나? 2층 하나 적배 하나? 적배 하나 적배 둘 하나 더 계단 쪽 나이스 적배 하나 어... 얘네 A밖에 안 온대 얘네 A밖에 안 온대 얘네 A밖에 안 온대? 아 방수 중에? 네 계속 A만 온던데? 근데 얘네 지금 수비 얘네 수비니까 그건 상관없고 공격되면은 B만 하면 되나? 5번 5번 하나 5번 하나 칠 번 하나 칠 칠 하나 더 칠 번 하나 더 칠 점진 칠 점진 타로야 이거 3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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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둘이면 B가 오픈 아니야? 3둘 2둘 3둘 3둘 4둘 5둘 1둘 2둘 1둘 1둘 하나 더 조심 왜 리뤼딩 여기서 해? 1둘 아, 역시 너무 양잎만 하다가 아까 쪼끔 하여야지 만나니까 갑자기 양잎만 다 갔다가 그래서 집중 안 돼서 그래 인정하냐? 뭐? 뭐? 양잎만 다 하다가 어느 정도 하는 사람 만나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런다고 갑자기 바뀌니까 그니까 3반 나오는 거 안 보였어? 센터 클리어 왜 안 보여요? 얘네 뒤치기 조심 그냥 와라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미친 애들이지 뭐야 그냥 이번에 하나 있었어 서래 바로 적배 있어? 아니야? 아니야 없어 그냥 적백이나 먹어놓을게 기쁜을 또 어디서 올려놔 팔조심 하이 쬐는 좀 왔다 팔 하나 온다 나이스 나카 사운드 뭐야? 하나 더 오나? 실 나카 와.. 실 다시 올라감 kp에요 또 회식하겠다 그냥 도망가라 지금 으어어 ㅇㄹ 으핳 아 아 문에 노란을 나아 아까 빛이 맞았을 때 공거 나도 몇 번 그랬는데 지금 너네들 지금 A를 1번 연속 2판 3판 나왔어 나 1번 낚시 금해야지 얘네들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지? 이번엔 B 간 거 아니야? 진짜 깨끗해 B B B B 이번엔 어디냐 얘네들 또 이번엔 B로 전진 나갔나? 도대체 뭐지 swooo 좋은ไ 죽었어 아~~ 그는 그렇게 전사했다고 한다. 불 꺼 쓰나. 잘 꺼 쓰나. 낙하사운드? 어? 아니야. B. A입니다. 얘네 진짜 웃기겠어. 나이스 샷. A둘림. 하나 확인 안 돼요. 쟤넨도 진짜 B로 A로 올까? 다음판에? 오오 X댔다 X댔다 X댔다. 왜? 왜? 울대 울대. 울대? 와아. 으이씨. 울대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. 도망쳐서. 칼고? 뭔 칼고야 칼고는? 나 이미 칼을 쓸었어. 적발에서 3번 갔나? 아 3번을 쳐서 5번으로. 아 망을 안 했네. halp103 5번으로 갔대? B래? 비하의대. 혼자 이분 왜 이래? 나 혼잣말 전단 했어. 논전이 약간 캠트성인데 주야 또лось서 아주 재 Hirn 아주 재밌어 죽어가시네. 여기 우리 한번 A에 가 있어 보자 형. 다 진짜 A 가보자고? 굿 조업은 미션 아주 재밌어 죽어가 시네 이거 우리 한번 에이가 있어 보자 형 다 진짜 에이가 오자고? 믿을 수 있어서 그 시청자들 역전거 역전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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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뒤에 왔다! 기둥! 뭐야 뒤에 왔다! 기둥! 아이씨 야 한명은 어 오리콜 에이...였던가? 3번들 아이씨 그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 나 타임이 너무 안 좋았어 아이씨 또 A올까? 쟤네들 진짜로요? 아니 미친년이라고? 말이 심하네 심하네 말이 A조심 A롱보였어? A조심 근데 나 보고 다시 갔거든? 와 중 하나 왔었어 에이 1반 하나? 아 아프다 대문쪽 하나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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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웃긴다 근데 아 나이스 10분 다운 3번에 1번 1번 하나 더 와 와 에이 드롬 에이 드롬 아이고 설때쫌 설때라 풀어 나이스 아 1번 거 아 2번 아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